힐링을 좀 할까요? 힐링 좀 하죠. 일출도 좋지만 일몰이 진짜 기가 막힌다고 얘기를. 일몰이 진짜 이쁘다. 일몰이? 일몰이. 어? 저기에 살짝 보인다. 낮에까지만 해도 비와서 안 보이던 해가 이제 보이네. 와우. 와, 진짜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와, 진짜 짱이다. 와, 저때 빛이 벌써 다르잖아. 맞아요. 노을이 너무 좋았죠, 노을이. 아니, 이게 깨끗해도 좋은데 구름 껴있으니까 더 예뻐요. 그러니까. 그 사이에. 겹쳐지는 그. 이야, 그럼 뭐라고 그러는데 시작이야. 아니, 의미롭다. 이야, 이 환경이 말도 안 된다. 저희 그러면 이걸로 사진 한 번 찍을까요, 여기서? 아, 멋있다. 지금 딱이야, 지금 딱이야. 지금 딱이야. 지금 딱이야. 조금 더 하면 이제 구겨주겠다. 이쪽으로. 잘 나온다. 하나, 둘, 셋. 좋습니다. 와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